카카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에 위치한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업체입니다. 카카오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3.77% 하락한 11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25일 대비 약 마이너스 23.84%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24일 17만 3천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10월 27일 6만 5천 132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9월 14일 1,889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11월 20일 26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62.7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935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271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663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8월 31일 가장 많은 99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2021년 9월 8일 가장 많은 307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1.84%에서 약 30.43%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2월 16일 약 34.81%, 최저 지분율은 2021년 9월 17일 약 30.43%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조 1,568억 원이며, 2015년 9,321억 대비 약 345.9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4,558억 5,551만 원으로, 2015년 885억 대비 약 414.5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0.97%입니다. 순이익은 약 1,733억 5,967만 원으로, 2015년 787억 대비 약 120.1%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4.17%입니다. 카카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95.19배이며, 지난 2015년 88.35배에 비해 약 234.1%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6.79배, 코스피 평균은 21.14배,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평균은 44.87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6.89배이며, 지난 2015년 2.69배에 비해 약 155.96%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76배, 코스피 평균은 1.91배,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평균은 0.06배입니다. ROA는 1.45%, ROA는 2.33%입니다.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51조 1,741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6위, 코스피 종목 기준 6위,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4조 1,568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95위, 코스피 종목 기준 93위,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4,558억 5,55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8위, 코스피 종목 기준 66위,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순이익은 1,733억 5,96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00위, 코스피 종목 기준 93위,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카카오에 대해 1회의 중립, 6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내리츠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9만원을 제시하였고, 유한타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5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7만 3,5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43만원에서 17만 2,500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36만 5,500원에서 11만 5,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1회의 중립, 102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카카오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14년 12월 2일부터 2019년 9월 25일까지 하락 추세, 2019년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7월의 12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의 마이너스 7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세히 정보의 마이너스 7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자세히 정보의 마이너스 7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